안녕하세요, 뮤노티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왔는데요. 영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리허설을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어제 윙스프드에서 맞추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종호씨는 벌써부터 연습하고 계신 건가요? 저의 춤 아닌 것 같은데? 아, 갑자기? 갑자기? 렌즈 색깔이 머리랑 똑같네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헤이즐색인데, 이건 초록색인데요. 초록색 빠져서 지금 헤이즐색 됐어요. 초록색인데. 아니에요? 초록색이에요. 어쨌든 잘생겼어요. 아, 오늘 여성은 잠깐만 할게요. 죄송해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여성은 오늘 부상투어원이잖아요. 아, 네네. 오늘 여성이가 몸살이 엄청 걸려서 고생 많았어요. 팬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엠카 잘 보셨나요? 오늘 화내준이 좀 안 좋아서 무대를 잘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마 팬분들은 이거 보시고 아, 여성이가 저녁 아팠었구나. 모니터 할 때는 몰라요. 할 거예요. 근데 그 어디가 아프세요? 저 마음..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어디가 아프세요? 몸이 안 좋아요. 특히 특히. 몸살인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아프면 거기 아플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우영이와 산이에요. 와, 우영이 톡선에 베일 것 같네요. 안녕, 우영. 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안녕, 사니. 어, 사니. 어, 사니. 사니가 봤어요. 아, 자, 올라가게.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지하아, 본수 좀 찍었지 못해. 네, weird. atures. 대박이에요. 이준. 바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모니터가 보면. 엄맅이 좀 저녁. 아니다.